함정에 빠진 거 맞죠. 그럼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겠네. 영원히 찾지 못하게 해야죠. 날 유인한 놈도 찾아야 돼. 바벨탑을 올리려 했던 모든 인간들을 심판받게 할 거예요. 빈센조가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. 금과 프라자를 역사로 간직하려고. 꼭 대가를 치러줘요. 너 이제 죽어야 돼. 고통의 단계를 천천히 느끼는 죽음. 한글자막 by 한효정